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짱 한마디로 이 수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5월 25일 수소산업동맹 공식 출범. 자 이제 광화문 포시즌즈 호텔에서 전관계자들 그리고 분들 그리고 재계 또 수소 관련 또 관련자들 200명이 모여서 수소산업동맹 공식 출범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이 똘똘 뭉쳐서 이 수소산업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제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 수소 관련주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일주일 미뤘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어제도 또 이제 밤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생쇼는 다른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밤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유니크 오늘 또 급등 나왔죠.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이제 생쇼에서는 제가 좀 무거운 거 이제 두산피어색 또 편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관련주는 우리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반드시 아무거나 어떤 종목이라도 한 종목은 편입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예상대로 좀 그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 나온 거는 그 내일 수소산업동맹 공식 출범 말고 다른 이슈로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방금 전에 나온 건데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소중립 수소산업 에너지 안보가 새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수소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고 또 내일 그 수소산업 동맹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생쇼에서도 몇 번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6월 8일 날 또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이제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들이 여기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모두 또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고 18개국이 참석하니까 이제 수소산업에 연관된 국가들은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주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이제 수소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다른 종목 이제 그 방송에서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어제 얘기했던 거 뭐 유니크나 이런 거 좀 피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 종목도 충분히 바닷건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리뷰를 잠깐만 해보면 오늘 그 한국전력이 또 굉장히 좀 강해요. 제가 요즘에 종목들을 조금 바닥에서 돌아가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빠져도 좀 덜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하는데 한국전력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그게 호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나 그 다음에 그 원가 연동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전력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이제 에너지를 사서 이제 국민들에게 그 전기를 공급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건데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다 대규모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원자력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흑자전환 되겠죠. 그때 한참 원자력으로 잘나갈 때 주가가 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만 3천 원이니까 엄청 싼 거죠. 사실 뭐 지금도 사도 돼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국전력은 우리가 이제 뭘 생쇼로는 좀 사실 맞지 않지만 한 1, 2년 보고 가져가면은 저는 뭐 따블 이상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길게 본다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단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한국전력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수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뭐 수소 관련주는 그 두산피어세를 먼저 넣었었는데요. 요것도 뭐 조금 수익이긴 한데 많이 가진 않았고요. 이제 좀 무겁죠. 아무래도 무거워서. 오늘은 좀 그 급등주 위주로 넣어볼게요. 살짝 아까운데 왜냐하면 좀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또 좀 올라와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현재가 6,670원에 JNK 히터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6,670원 현재가입니다. JNK 히터. 그래서 우리가 수소 관련 테마주는 제가 대장주 3개 보거든요. 3개. 먼저 유니크. 유니크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10.6%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ureCell. S-PureCell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테마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JNK 히터. JNK 히터도 이것도 이제 수소 관련 테마주인데 가벼워요. 그래서 이슈 나올 때 급등하는데 자리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가더라도 안전마진이 확보가 돼 있고 이제 가면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테마주만 가는 이유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소산업을 좀 새 정부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단기 수급이 들어온 건데 또 내일 또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놓고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 달 6월 8일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뭐 자료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JNK 히터라는 종목이고요. 수소산업 동맹 공식 출범. 25일 18개국 서울에서 모인다. 그래서 광화문입니다. 포시지 호텔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등. 수소산업을 하는 국가들은 다 모여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그래서 수소협회가 참여하는 글로벌 수소산업회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한다. 대형 재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오늘 일단은 정부에서 립서비스로 올라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수소관련주 우리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가는 건데 내일 추가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JNK 히터 지금 저점에서 한번 넣어보고요.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새 보면 우리가 친환경의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슈, 모멘텀이랄까요. 그거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푸틴의 눈치를 보고 평생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뼈저리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올이어 원래 40%에서 45% 정도 가수가 시키는 걸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앞으로 그쪽의 시장 규모를 450존을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소관련 이쪽도 그쪽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전기차가 많이 좀 보이더라고 시내 주행하는 거 보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의 차는 소리 자체가 틀리잖아요. 내연기관은 브러러 가는데 전기차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게 전기차인데 소리 자체가. 그런데 수소차는 이렇게 별로 보이는 경우가 없어요. 보이는 경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수소차는 왜 이렇게 아직은 대중화가 안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전기차는 충전소가 많잖아요. 수소차는 충전소가 아직 적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확충,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된 정부가 되고 있는지 계략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수소차는 하나밖에 없어요. 넥소. 그리고 그 넥소가 전 세계에서 판매량으로는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차종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전기차보다는 많이 안 보이죠. 전기차야 각국 브랜드가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소는 우리가 이제 충전소가 좀 중요합니다. 충전소. 그런데 이 수소 충전소가 우리가 이제 전기차는 충전할 때 아파트 주차장에 그냥 220V 꽂아도 충전소도 다 있고 그리고 이걸 변환해서 하면 어디서든 충전이 좀 양호한 편인데 수소 충전소는 일단은 부지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투자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일단은 인프라를 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심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인프라를 우리가 규격화하고 같이 투자하자. 그래서 또 내일 수소산업동맹이 공식으로 출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하나하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힘을 같이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차예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도 넥소도 제가 이제 저는 넥소 좀 자주 봤는데 여기 충무로에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소리 안 나요. 수소 어차피 전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도 현대차가 많이 할 거지만 이 수소차는 오히려 전기차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차도 비싸고 수소차 넥소 같은 경우에도 한 그냥 사면은 보조금 없이 사면 한 8천만 원 해요. 근데 보조금 껴서 사면 4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지거든요.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제 차량 가격도 앞으로 낮아질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그 이제 2040년 정도 되면은 수소차 반 전기차 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모멘텀으로 제가 오늘 편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JNK 히터는 1차 목표가는 7200원, 2차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5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